오늘은 유미뇨 치료에 쓰이는 대표적인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미뇨는 우유와 같이 뿌옇게 혼탁된 오줌을 말하고 혼탁료라고 부르기도 하며 소변탁과 요탁백탁이라고도 합니다. 오줌의 배설 횟수와 불량 색깔 냄새 등은 본인 스스로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질병을 발견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평소 자기 오줌 상태를 알고 있으면 확실한 변화가 있을 때 즉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소변이 혼탁하면 그때마다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정상 소변은 연노랑색을 띄면서 맑고 투명하지만 그렇지 않고 소변이 종종 뿌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소위 혼탁료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혼탁료는 적색료와 거품료와 함께 우리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3대 요소 중 하나이고 정상적인 혼탁료와 병적인 혼탁료가 있습니다. 식후에 소변이 일시적으로 탁하게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인산과 요산 또는 수산과 같은 무기물이 소변에 많이 빠져나와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기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종종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고 일시적이며 얼마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뜻이 말짱해지기도 합니다. 병적인 혼탁료는 방광염과 요로감염 증상일 때 보이는 혼탁료로 소변에 염증세포가 많이 함유되어서 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이때는 소변이 자주 마렵다거나 배뇨시에 아프다거나 하는 요로감염증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물론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 흉관에 기생하는 필라리아라는 기생충감염시 나타나는 현상이고 폐쇄된 림프관이 파괴되어 일어나며 당뇨병과 콩파첨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줌을 컵에 채취하여 보았을 때 혼탁해져 있으면 요로에 어딘가에 병이 있다고 생각해야 하고 배뇨통이나 빈뇨혈료 등의 자각증세가 동시에 있으면 병이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신장의 상부요로의 질환에서는 요통과 싼통 발열이 있고 여자의 경우는 질이 분비물이 섞여서 혼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줌이 투명해지지 않을 때는 일단 병적인 농료와 현료, 세균료, 유미료 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소변혼탁과 인효질환의 효과적인 냉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냉이는 전국의 상과들 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봄철 나물로 보통 2,3월이 제철이고 나생이와 나승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예전에 냉이는 식품이라기보다는 약초로 주로 많이 쓰여왔고 오장과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간을 또한 눈을 밝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줌의 양이 적으면서 횟수가 많은 빈뇨 증상을 개선하고 요도염과 방광염, 콩팥 신경성 단효 등을 치료하는 빈뇨기 계통의 명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유미료와 현료, 산후출혈 배뇨 문제 등이 있는 수십 명의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이 되었는데 먼저 법제 방법으로 냉이뿌리 190-600g을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이나 소금은 넣지 않고 그대로 다립니다. 그리고 돈복 즉 한꺼번에 다 먹거나 하루 3번에 나누어서 복용하는데 1-3개월 동안 계속해서 복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미녀 환자 9명을 관찰한 결과에서 빠른 것은 복용 후 3-4일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늦은 환자는 45일째에 낫기 시작을 하였고 차츰 소변색이 맑아지면서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환자들을 9-30개월 꾸준히 관찰을 했는데 재발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유미연료 1명에게는 복용한 지 4일째의 복통이 경감이 되었고 유관과 현미경 검사에서 소변도 모두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치료했는데 유미연료와 배뇨통이 사라지고 빈뇨증이 1년 동안 재발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오줌의 양이 적으면서 횟수가 많은 것은 빈뇨라고 하며 소변이 횟수가 많으면 요도염아 방광염 신경성 단요 등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취침증의 배뇨를 위해 자주 깨어나는 야뇨증은 만성신장질환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세이지만 이는 불면증으로 인해 잦은 소변을 보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산후출혈이 있는 환자 3명에게 신선한 냉이 37.5g을 물로 다려서 1일 1첩을 2번에 나누어 복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3명 모두에게 출혈이 그치고 산모의 혈압과 맥박빈혈수치 등이 안정적으로 나타나 치료효과가 나타났으며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냉이 추출성분들은 인요를 촉진시키고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신장기능을 강화시켜 요도염과 방광염, 전립선염 및 갑상선암 등의 효능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 밖의 실험에서는 혈압강화와 혈당강화작용, 진정작용, 심장혈관확장작용, 피응고작용, 수면시간연장작용 등이 밝혀져 있는 매우 훌륭한 약초식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냉이는 지금까지 특별한 독성작용이 없어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차가운 성질로 인해 몸이 냉한 사람은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